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되겠지요. 짜지키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신이 쿠데타지요.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총칼이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습니다.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걸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때 당시 모습인데요. 위증교사 혐의 재판. 오늘 검찰에서 구형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법원이 최종 선고를 하겠죠. 오늘 구형을 하는 날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구형 결과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검찰, 위증교사 이재명의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내가 검찰이 법원을 향해서 3년형을 선고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오늘 한 겁니다. 속보 더 보죠. 자 검찰입니다. 위증은 국민 불신, 사회 혼란 야기하는 중대범죄다. 그러면서 징역 3년을 구형을 한 겁니다. 자 속보 다시 한번 볼까요? 두 가지 속보가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속보가 들어와서 준비 중인데 일단 두 가지 보겠습니다.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유는 다음 보죠. 위증은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다. 이런 이유로 구형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좀 화면으로 좀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과정까지 좀 있죠.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결심, 오늘이 결심인데요. 이제 보면 아직은 속보가 안 나왔는데 빠르면 4달 아니면 조금 늦다면 11월 정도면 1심 선고가 이뤄진 거죠. 그럼 1심이 확정되는 건데 지난해 10월입니다. 불구속 기도 됐죠. 그리고 재판이 올 초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 결심 공판. 결심은 곧 검찰이 구형을 선언하는 날인 거죠. 이렇게 구형을 밝힌 데 징역 3년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1심 결과일 뿐이지만 향후에 최종 확정되는 게 금고 이상으로 확정되면 이거는 비선고권이 박탈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요. 내용을 쭉 소개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아 그게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중간에 놓치신 시청자분께서는 아니 무슨 재판, 하도 재판이 많은데 이거 무슨 재판이 뭐가 구형이 됐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와 오늘 재판과 관련된 과거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검찰 사칭하셨죠?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있는데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된다 정도.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나는 다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정수진 변호사. 이게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게 지금 오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잖아요. 이게 어떤 건으로 지금 그동안 재판이 진행된 건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22년 전으로 가야 되는데요. 2002년 5월 10일에 KBS의 추적 60분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PD가 거기 이제 뭐죠. 분당 파크뷰 사건 관련해서 취재를 하다가 이재명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재명 변호사와 만나가지고 검사를 사칭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 시장에게 전화해서 그 뭐야 녹음을 따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두 사람의 의도대로 김병량 시장이 속아가지고 마치 이제 최 PD가 성남 수원지검의 검사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김병량 시장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검사인 줄 알고 얘기를 했다. 네. 거기서 일부를 따가지고 5월 18일인가요. 그때 그 뉴스 추적 60분에 그 내용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이 앞만 해도 이상하거든. 그래가지고 수원지검에 알아보니까 자기한테 전화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자격을 사칭한 사람이 있구나 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고발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해보니까 최 PD와 이재명 변호사가 그러한 것을 작당했구나. 그래가지고 최 PD는 긴급 체포됐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변호사도 구속이 됐다가 그러다가 그 당시 또는 2002년도에 2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는데 결과적으로 벌금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사칭은 유죄가 된 겁니까? 그렇죠. 검사 사칭 유죄는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아까 보면 무슨 선거 토론 같은 게 모습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다시 또 그 얘기가 질문이 나온 겁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16년이 지났어요. 그게 2018년인데 2018년 5월, 6월 이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경기도 지사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지사로 출마하면 그러면 출마 후보자들 이런저런 인적사항이 딱 나오잖아요. 그중에 하나 뭘 써야 되느냐. 전과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의 전과가 3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이야, 그럴 수 있다. 두 번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있었고. 세 번째가 무고하고 공직자 자격 사칭죄가 딱 있으니까. 저 같은 경기도 도민 만약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이야, 옛날에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무고에다가 공무원 자격 사칭을 해? 그건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 서류에다가 소명서라고 하는 걸 따로 칸을 만들어가지고 소명서에다가 뭐라고 썼냐. 공무원 자격 사칭한 것은 억울하게 내가 당한 거다. 원래 KBS에서 다 한 거였는데 KBS 검찰 이런 조직들이 나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누명을 씌운 거다라는 식의 소명서를 쓰고 조금 전에 봤다시피 TV토론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이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게 누명이라고 이야기한 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죄로 경제형 후보들이 고발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2018년 12월에 기소를 한 겁니다. 기소를 했는데 만약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벌금이든 얼마든지 내야 되겠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되잖아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이게 경기도지사 후보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존받은 금액이 그 당시 돈으로 40억이었는데 이 40억이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당시 이재명 후보가 신고한 재산이 29억 9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 다 탈탈 털어내도 부족할 만큼 큰 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유죄받으면 안 되고 무죄받아야 되겠다 해서 김모 씨한테 위증을 갖다 부탁을 했는데 그 2018년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무려 4번을 위증을 갖다 부탁을 갖다가 하고. 그럼 오늘 재판 나온 게 위증교사 혐의 재판. 그렇게 위증을 부탁했다. 그 재판로 받은 겁니까? 그래가지고 2019년 2월에 그 김모 씨가 실제로 법정에 나가가지고 위증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최종 확정되면 앞에서 2018년에 선거 토론할 때 얘기했던 그 내용은 또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었으니까 그거 2018년 6월에 거짓말했다고 해가지고 2018년 12월에 기소가 됐고요. 기소가 됐으니까 형사재판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형사재판 진행될 때 그 김모 씨가 증인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이 김병량 씨의 수행 비서였기 때문에 이 당시 사정을 잘 안다 해가지고 증인으로 소환이 됐는데 증인으로 소환되기 전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친히 전화를 무려 4번이나 해가지고. 방금 들은 내용이 녹취된 그 목소리가 그게 당시 통화 내용 중에 일부였다. 그게 지금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지시한 고대로 김모 씨가 증언을 하는데 나중에 뭐라고 밝혔냐면 왜 이렇게 위증을 갖다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의 직접적인 부탁이 수차례나 있어가지고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위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지금 여태까지 쭉 재판 진행됐던 내용이고요. 거기 그 재판이 이제 1년을 끌어가지고 오늘 결심을 하고 조만간 판결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형을 오늘 검찰에서 구형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정규란 교수님 3년 구형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약간 저는 충격적이에요.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검찰이 2년 구형했습니다. 2년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높은 형량이라고 봤고 구형량이죠. 그런데 이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이 왜 이렇게 그러면 강경하게 나오느냐. 물론 이 사안 자체를 중대하게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요. 정책 중립은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일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제기돼 왔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됐던 주가주장 문제가 됐던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저는 이게 반발이다. 역으로 이걸 덮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큼은 엄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구형이면요. 반드시 이재명은 이재명 대표는 실형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정치적 구형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서 지금까지 온 건지 구형 내용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의견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 결심 재판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모습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약간 눈길을 잡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 오전에 반응도 좀 미리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그 본질은 거짓말과 거짓말의 연속입니다. 한술 더 떠서 민주당은 그런 거짓말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아무리 거짓말과 보복을 일삼아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사법부가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 검찰의 구형 징역 3년입니다. 이거 어떻게 변호사 하시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하고 1심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면 할 텐데 1심의 최종 선고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일단 먼저 구형에 대해서 좀 보면요. 이 3년 구형은 지금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가중 영역이 징역 10월에서 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가중 영역에서 가장 높은 형을 지금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저는 지극히 타당하고 자연스러운 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이 위증교사 혐의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대단히 분명해요. 그리고 이게 한 번의 위증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2002년부터 계속 거짓으로 돌려막기를 해온 결과가 이 위증교사 재판입니다. 즉 2002년에 당시 성남시장의 잘못을 캐겠답시고 검사 사칭이라고 하는 잘못된 방법을 실행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당시 검사 사칭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2018년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또 거짓 주장을 해요. 본인이 누명을 썼다고. 그것을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사실이 아니라 의견의 영역이라고 봐서 무죄로 판단을 해줬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범죄로 인해서 도지사직을 상실하는 것을 면해보고자 이 김진성 씨라고 한 사람에게 위증교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짓을 말해달라고 하고 이 재판에 와서도 계속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22년 동안 계속되어 온 거짓의 사슬을 끊으려면 중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법원의 선고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사건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경할 만한 요소가 이렇다 하기 없어요. 오히려 대법원 양형기준표상으로는 위증을 교사하면 위증한 사람보다 더 가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 더더군다나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벌금형이 없습니다. 낮춰서 벌금형을 선택하려면 판사가 판결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그 이유를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벌금형으로 낮춰질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사실 이 재판에서 선고법 재판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타협을 줄 수 있지만 이게 금고 이상형이 나오게 되면 피선거, 물론 확정이 되면 대법원가에 가서 피선거 건 박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검찰이 징역 3년 구형한 부분.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짝익기, 아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 1심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심에서 구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의 판단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직 법원이 선고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구형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주장을 해왔던 것이 이 부분에서 30분, 그러니까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하고 녹취록이 30분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업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12번이나 얘기를 해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검찰이 짜집게 해서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마치 위증조사를 한 것으로 몰아간 듯한 이 여론을 그렇게 정황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원 앞에 가면 법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구형한 대로 아주 위중한 것입니다. 엄청난 이 형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이 이것을 지금 이 사건을 지금 22년 전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쭉 그것이 드리블되어 오는 이 과정에서 권기도 선거 때 이 발언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발언 때문에 그렇다고요, 실제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침소봉대에서 결국에는 굉장히 작은 사건을 크게 만들어서 마치 범죄가 있는 것이냐 지금 계속해서 여론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한 달 뒤에 나올 테지만 여기에서 크지 않은 형량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학 전, 잠깐만 제가 이동학 전 치고 있고. 그러면 크지 않은 형량이라는데 혹시 무죄가 나올 거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군요. 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대치로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앞뒤를 좀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판단할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영훈 대비님.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 녹음파일 아까 30분 말씀하셨는데 유튜브에 가면 지금 전체 분량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빠짐없이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거 들어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거의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그 김진성 씨는 내내, 내내 하고 듣고만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재미있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그 일정한 프레임을 주입을 시키는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당시에 KBS가 이른바 수달 사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곤경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KBS와 성남시가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일종의 합의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5월 10일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받고 구속되고 한 건 2002년 6월에 있었어요. 그 KBS 수달 사건, 그러니까 자연산 수달이라고 해서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연산이 아니었던 그 사건은 언제 있었냐면요. 1998년 6월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월드컵 때 있었던 사건으로 한일 월드컵 하는데 KBS가 공경에 처해 있었다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일종의 프레임을 자꾸 이렇게 주입을 했던 거예요. 그걸 들어보면요. 굉장히 기도 안 찹니다. 정국진 변호사 뭐 하시는 말씀 있으세요? 계속 패널분들 말씀하시는데 조심히 보고 계시는데. 일단은 위증을 한 당사자인 김 모 씨가 위증이 있었다. 그다음에 압력이 있었다. 위증 교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그걸 입증하는 그 녹취록이 지금 송 변호사 이야기한 것처럼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작년 이맘때쯤에 정확히 작년 9월 27일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당시 대표를 구속영장 기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위증에 대해서는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판사가, 부장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어떻게 지금 달리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위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증은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사법 방해죄예요. 왜냐하면 위증이라고 하는 건 판사를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를 속여서 판사로 하여금 오판하게 만드는 건데 판사가 오판하면 그러면 피해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굉장히 굉장히 싫어하는 범죄가 그게 위증인데 그런데 더군다나 만약에 위증으로 인해서 피고인이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재심 사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증이 없었으면 유죄가 나왔을 사람인데 위증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 다시 재판하자. 이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통계를 제가 찾아보니까 위증교사죄 나온 그 수준이 실형 나온 확률이 76.3%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판사례를 많이 찾아봤는데 웬만하면 다 실형을 갖다가 하고 진짜 진짜 아주 아주 사소한 케이스만 그런 경우에만 벌금이 나온 경우가 극히 예외적으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서서 오늘 재판 받으러 들어간 이재명 대표가 어떤 기자의 질문에 약간 불쾌감이 좀 들어있는 방안까지 보이기도 했어요. 굉장히 오늘 굉장히 뭐랄까요.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지금 검찰 쪽의 얘기와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계속 속보로 들어오는데 검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나온 속보네요. 사회 혼란 이야기하는 중대범죄다. 속보 더 보겠습니다. 내용 좀 보죠. 수험생의 답안지 준 것처럼 치밀하게 별명을 했다. 검찰 쪽 입장이고요. 다음 보죠. 그리고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했다. 검찰은 좀 이렇게 보고 있네요.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했다. 이재명 범행 반복 이런 입장까지 오늘 검찰이 나왔고요. 다음 이재명 대표의 오늘 입장도 나와 있네요. 검사 사칭 유죄 여전히 억울하다.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방조면 모르겠으나 어떻게 주범이 될 수 있나. 이런 입장도 좀 나와 있습니다.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김병량 시장이 절 워낙 미워했다. 검찰도 자신을 미워한다. 이런 입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입장까지 강조했습니다. 오늘 검찰이 구형까지 나온 결심 공판이죠. 이 내용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최근에 오늘까지 포함하면 재판 절차가 두 가지가 끝난 거예요. 앞서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결심 구형이 있었죠. 그리고 11월에 선고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위준교사 재판의 재판이 마무리가 다시상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이르면 내달 아니면 11월에 1심이 나올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화면 보겠습니다. 앞선 내용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1월 15일에 1심 선고. 검찰이 이권은 2년을 징역 2년 구형했죠. 이거는 선거법이라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고요. 그래서 대선 때 들어갔던 선거 관련된 비용 이런 거를 당에서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까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이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정일환 교수님. 지금 두 가지 재판의 1심이 가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올 가을이 굉장히 위험한 가을.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가을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 아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그렇죠. 대단히 위험한 가을이기도 하고요. 잠 못 이루는 가을 밤이 될 겁니다. 그만큼 사법 리스크가 그동안은 리스크로 운이 됐던 차원에서 이제 구체적인 1심 선고가 나온다는 것이 주는 정서적 충격은 굉장히 클 수 있다. 지금 검찰 구형량만 봐도요. 우리가 제가 지금 일반인들은요. 언론 보도를 자세히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재명 대표가 1년 받았대. 이렇게 소문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구형인데 이거 혹시 또 선고를 착각하실까요? 그런 거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주는 정서적 충격이 굉장히 크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검찰 출동하고 법원에 출정해서 구형량 나온 뒤에 전후 과정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좀 날이 서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좀 정서적 표현도 많아요. 아까 누가 미워했다. 누가 미워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더 나아가서 검찰의 태도 또한 대단히 지금 비판받아 마땅한데요. 실제로 선거부 입안 때도 그랬습니다만 오늘 위진교사 문제에서도 이 검찰의 칼날은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징역 총료를 받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대단히 정치적 행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또한 대단히 지금 검찰의 어떤 법 왜곡까지 거론하면서 대단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당 주변에서는 사필 규정일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만은 좀 상대적으로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필 규정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두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 그게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아가서 검찰의 조작 수사의 결과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그 한복판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점에서 잠 못 이루는 가을밤이자 대단히 사법 리스크가 최고점에 이르는 그런 가을밤, 위험한 가을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균현 교수님께 제가 추가로 하나만 드리면 지금 10월 또는 11월이면 두 가지 재판의 1심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량이 나오겠죠. 1심의 형량이요. 물론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상당한 수준의 1심 형량이 선고가 된다면 당내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 또는 리더십 이거 어떻게 좀 된다고 보십니까? 당장의 당의 장악력이 약화되거나 이재명 리더십이 좀 흔들거린다든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1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실현을 받게 된다면 당내 그동안 잠복해 있던 당내 갈등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당이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434억의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당의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질 위기감이 높아질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그동안 비주류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숨지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또 하나의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서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됐다. 이재명 대표 리스크 위험하다. 대선을 안정적으로 치르려면 또 다른 선택지가 있어야 한다. 이런 논의들이 시작되는 어떤 발화점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정경영 교수님께서 해주신 논평의 핵심은 잠 못 이루는 가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결심 공판 징역 3년형의 구형이 나왔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가 속보로 나오는데 제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반응까지 나옵니까? 다른 속보가 더 있으면 좀 볼게요. 지금 아까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방송 뉴스와이드 중간중간 전해드리도록 하고 또 나왔네요. 위중교사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취지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험한 세상을 살아왔다.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꺼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 좀 보고요. 그리고 여기 또 있네요. 판결이 진리 쓴 성경도 아닌데 억울하다 말도 못하나. 이거 보면은 교육심 위로사. 저런 말을 하는 거면 굉장히 사실은 민감하게 뭔가 반응하는 것 같거든요. 저렇게 저런 오늘 얘기를 재판에서 한다는 거는요. 그런데 저 이야기는 적어도 법률가가 할 이야기는 아니죠. 누가 판결이 성경이라고 그랬습니까? 판결은 판사가 쓰는 거지 하나님이 쓰는 거 아니거든요. 판사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판사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심 가고 대법원 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저거는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긴장하고 굉장히 또 초조하다. 그런 것들, 그런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결심 공판 사회에서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법적에서 퇴장을 하고 밖으로 나올 텐데 아직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밖에 나왔을 때 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뭔가 질문도 받고 본인의 의견, 입장을 낼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